좋아서 오잖아, 아니 그래? 어떡해.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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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고 왔잖아. 어머! 저거 좋다는 마리가. 우리는 지삼한 먹돌이천입니다. 2km 가야된다는데요. 우리는 황톡길이 있다 해서 황톡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톡길. 맨발로 걷기 한번 해볼까요? 스위스인가요? 네? 스위스인가요? 아, 여기 스위스 같은 집도 있네. 스위스, 뽀뽀 파는데네. 뽀뽀 파는덴데. 통나무로. 눈이 예쁘네요. 초은탕은 저기이네. 먹거리처럼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위에 운동장 차가 내린 데가 있잖아요. 통도 안타지 하라고? 통도 안타지 하라고? 통도 안타지 하라고? 통도 안타지 하라고? 어? 너는 어디서 왔네? 어? 어디서 왔어? 친한 척 하네. 너희 주인님 어디 계시네? 저기 통도 안타지 하라고? 저기 통도 안타지 하라고? 통도 안타지 하라고? 통도 안타지 하네. 오늘 노는달일까요? 아니면 망한것인가? 오랜만에 오니까 모르겠다. 저기가 지산마을 먹거리촌인것 같아요? 네, 여기도 한 30년만에 온것 같아요. 통도 안타지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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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뭐가 있나? 축소하면 1.8킬로는 엄청 무거지? 1.8킬로는 엄청 무거지? 1.8킬로는 엄청 무거지? 서리마을에 스토리가 많이 있네. 국사당. 국사할아버지 산신을 모시고 있는 당이 있다.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이지? 국사당. 오물 발견. 요즘도 사용하는 오물일까요? 옛날 오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생선한한한을 갖고 왔는데 어떤 거 구조가 되는건가요? 3호돼지국밥 처음 먹어본다. 응. 오,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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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에 핫도그 다이어트에 담아서 다이어트에 담아서 돌려보면서 잘 들어가는거에요 하... 흐음 마라 다이어트에 물을 무섭다 찰칵 감사합니다.